오늘도 7,820원? 50원? 후회는 없다. 먹고 싶은 것만 샀으니까 나초가 그냥 맛이 없어서 도리토스에 산 게 조금 슬프지만 어느 온 맛을 샀습니다. 5,8,000원? 5,9,000원? 5,000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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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빙빙 유빈 신선한 느낌 고춧가루 뜨거워 딱 맞았다 고춧가루 쌓여있는 거 과자, 살찐 내가 이만큼이나 먹었다니 허니보터칩 살찔까봐 한 번 먹고 원래 7시 7시 반쯤 설명해서 8시쯤 퇴근할 것 같았는데 갑자기 8시로 위로 져가지고 9시 퇴근하게 생겼어 그래서 잠깐 켜는데 손가락에 가시 붙여서 너무 아프다 그리고 부적함이 문구 하나 잃어버려가지고 어디 갔는지 안 보이는데 회사에서 찾아야 될 것 같은데 못찾겠고 아침에 잃어버려가지고 뭐하지? 영상 유튜브나 좀 봐야겠다 상태에서 가방이 더 원할 수 있는 것 같고 뭐하니까 조금 더 가방이 안 빠져나오고 한 번 더 가방이 안 빠져나오고 감사합니다.